그 냉장고에 4개 이상 5개 지금 뭐 몇 개 남았을까요?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집중입니다. 왜냐면은 4개 이상 냉장고 일주일 보관해도 상관 없으니까요. 금요일날 무조건 4개 이상 어 내가 제가 너무 힘들다고 이거 한번 내려갔다 아 그 아니어도 그 저기 그냥 그 뭐죠? 그 입구에도 충분히 들어가겠더만요 거기다 넣어갖고 4개가 딱 들어가요? 4개? 아 4개? 아 그러니까 아무튼 금요일날 금요일날 그 안에 딱 4개가 있게끔 만드는거에요 항상 그러면 단체가 와도 웬만하면 왜냐면 주일날 쉬잖아요 토요일날 하고 하나 쓴다고 했을 때 그럼 월화 단체가 들어와도 3개 쓰기는 버겁다고 우리 테이블이 안돼서 그죠? 그러니까 토요일날 하나 월화 3개를 쓴다고 단체가 들어와도 미친듯이 먹어도 거기가 테이블이 8개밖에 안되니까 그 2개 3개를 쓰기가 힘들다고 시스템이 형님 그 가게 시스템 상 낮장사를 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4개가 무조건 들어가게 거기 안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자고요 제가 왜냐면 1개 2개도 갖다 드릴 테니까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1개 2개도 아무튼 전화 드리겠습니다 형님 10개 352 2개도 fahren 2개도 1 tranqu이 tober 12v 음 headed それでは 이제